네, 미주 탐구 생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이제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마다 너무 올라서 대형주를 하고 싶지만 너무 올라서 손이 잘 안 간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환율 때문에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감도 안 오지만 차트만 봐도 이미 너무 올라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평가 주식 찾는 법입니다. 네, 저평가 주식을 찾아서 가장 이제 뭐 같이 투자의 대가라고 알려지는 우리 워렌 버핏 뭐 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은 일반적인 투자자들과의 투자 전략과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저평가 회사를 본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평가 주식을 찾는다는 게 과연 좋은 성과를 의미할까 이것도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법에 대한 답은 제가 어떻게 찾는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평가된 주식이 뭔지는 이제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평가라는 개념은 뭔가 다른 기업들보다 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주가를 의미하는 것은 첫째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의 섹터 내에서 얘네는 만원인데 쟤는 10만원이야. 그럼 얘네 싸다. 이게 아니에요. 이익이 천원, 만원짜리 회사가 10억을 벌고 만원짜리 회사가 200억을 벌면은 만원짜리 회사가 훨씬 더 반밖에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반 이상의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느냐. 가장 유명한 PER 즉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PBR 즉 북밸류를 가지고 자산가치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EV에 비타라든지 아니면은 PSR이라는 지표도 있고 조금 이제 자회사의 사업 영역들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SOTP 즉 내가 가진 모든 자회사들의 그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10억 벌고 얘네는 100억 벌고 그러면은 얘네는 시가총액 1000억 쳐주고 얘네는 100억 쳐주는데 내가 지분율이 50%니까 얘네는 50억 얘네는 뭐 시가총액에서 절반 이거를 싸그리다 합쳐서 회사의 시총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싸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저평가라는 개념은 첫 번째 시장의 전체 밸류 대비해서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느냐 이것을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종업종 내에서 내 기업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모든 종목들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익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뭐 PER 혹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PSR도 많이 봤으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적합하게 맞춰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저평가 관련 주식을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평가 관련 주는 저평가가 해소되면 끝납니다. 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30%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어요. 동종 기업은 PER이 10배예요. 근데 얘네는 8배니까 25% 올라가면은 딱 맞춰져요. 그러면은 올라가 봤자 25%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얘네가 25%라는 이게 무의험 이익이라면 하겠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평가 되어 있는에서는 만년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저평가 기업 중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저평가 가치주와 성장주가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 결국은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밸류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 밸류주를 저 밸류주로 바뀔 때 그럼 고 밸류주가 왜 저 밸류가 될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 밸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저평가를 찾는다라는 요소가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을 어떤 기업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저평가 기업을 사서 밸류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고퍼주를 저퍼에 사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역시나 성장이 가능한 주식을 잘 찾아야 된다. 너무 어렵네요. 성장 가능한 주식 찾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네. 다음은 아마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존 어제도 좋았습니다. 1.3%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사실 아마존은 제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분석 자료를 제가 가져 나온 건 아니에요. 스티펠에서 이제 커버하는 열 몇 개의 온라인 커머스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10월 동향 관련된 산업 리포트였는데 그 많은 커버리지 종목 중에 3개를 이제 매수 추천주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 중에 이제 탑픽이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이커머스 쪽의 수익성은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요. 회사가 이제 이 월간 기준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판매 성장률을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GDP 성장률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소매 판매 월별 발표된 소매 판매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 자동차,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류, 의복 이런 카테고리와 함께 비점포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비점포 판매 혹은 무전포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온라인이에요. 근데 2분기에 이 비점포 판매 성장률이 7.7%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는 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춘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이 무전포 판매에 대한 회복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를 봤더니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커머스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클라우드라든지 광고 솔루션 이러한 부분 쪽에서 상당히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우선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메이플베어라는 기업은 사실 이 회사의 티커가 카트입니다. 카트. 우리 끌고 다니는 카트 있죠? 네. 왜 그런지 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메이플베어라고 치면 아마 인스타 카트라고 나오게 될 텐데 회사가 사명이 바뀐 건지 아니면 과거 사명이었는지 하여튼 인스타 카트라고 하시면 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냥 미국과 캐나다의 이 식료품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플랫폼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도 괜찮아질 것이다. 라이프360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 회사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이 첫째 위치추적 기능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 지금 학교에 있어 막 어플을 보면서 혹시나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라이프360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프360 같은 경우는 뭐 일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좀 지켜내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이제 가격 정책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기업을 지금 스티펜에서는 타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매치그룹이나 이런 다른 의류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 많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의 기업을 이런 플랫폼이나 온라인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또 수요일이에요. 저희가 막 월요병 얘기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긴 맞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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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맞아요. 아니 그 엊그제였는데 오늘 되게 피곤한데 나 아 왜 또 피곤하죠? 이제 벌써 수요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후 방송에서도 저희가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